탈출 썸으신 몸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를 일단 결심했다면 그 남자가 살 길은 당장 도망치는 것 뿐이다. 이것에 대한 나의 확신은 변한 적이 없지만 이 방법이 항상 통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한 번은 내 친구가 어렴풋이 도살인 그 사악한 위험을 감지하고 어느 항구에서 무작정 배에 올랐다. 직면한 위험과 즉각적 대응의 피로성을 절감한 터라 달랑 칫솔만 들고 이후 세상을 여행하며 1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안전하게끈이 마음을 놓고 여자들은 변덕스러워 게다가 12달나 지났으니 나를 까맣게 잊었을 테지 배에 올랐던 그 항구에 발을 내딛자마자 부두가에서 그를 향해 열렬한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았으니 그가 피하려 했던 그 여자였다. 그런 상황에서 용케 탈출한 사내는 내가 알기로 한 사람 로즈 체링 뿐이다. 루스 발로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리지 않은 나이였고 그간에 쌓은 경험으로 신중한 면도 있었지만 루스 발로는 대부분의 남자들을 요리하는 재능을 아니면 소질이라고 해야 할까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것으로 로즈의 상식과 신중함, 처세수를 모두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볼링핀처럼 쓰러졌다. 그것은 바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재능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두 번 잃은 과부였다. 발로 부인의 눈은 검고 아름다웠는데 나는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휘어잡는 눈을 본 적이 없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 눈을 보면 그녀가 너무 버거운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가엾어라, 누구보다 힘든 시린을 겪은 모양이야?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나 로즈 체링처럼 강인하고 강단 있고 돈이 두둑한 사내라면 내가 이 연약한 여인과 삶의 역경 사이에 서야겠다고 거의 예외 없이 결심하게 되었다. 오, 그 크고 사랑스러운 눈에서 슬픔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는가? 로즈의 말만 들으면 발로 부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듯 했다. 말하자면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여자랄까? 결혼을 하면 남편이 두들겨 팼고 중개인을 고용하면 사기를 당했으며 하필 술꾼인 요리사를 고용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죽어버렸다. 로즈가 얼마 전 그녀를 겨우 설득해 결혼 성낙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행복을 빌어주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조금 무서운가 봐요? 당신이 차갑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당신도 그녀를 좋아하죠? 물론 좋아하죠. 힘들게 살아온 가엾은 여자예요. 그녀가 너무 불쌍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사실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 그 아둔한 여자가 머리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대단히 냉정한 여자라고 믿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브릿지 게임을 하는 자리였다. 그날 그녀는 내 파트너이면서도 내 비장의 카드를 두 번이나 무력화시켰다. 그래도 나는 천사처럼 처신했으나 고백하건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파할 무렵 내가 상당한 돈을 잃자 그녀는 내게 수표를 보내주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철양한 표정을 지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로즈는 그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보석을 사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로즈는 대단히 행복했다. 그는 선행이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중이었다. 로즈 본인이 적정한 수준보다 세곱절은 더 만족했으니 흔치 않은 상황이면서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사랑에서 깨어났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에 실증이 났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여자였으니 말이다. 아마도 그녀의 그 슬픈 표정이 더 이상 그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가 멀었던 눈을 뜨고 예전의 그 냉철하고 세상 물증에 밝은 남자로 돌아왔다. 루스 팔로가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을 통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진퇴양난이었다. 분별력을 되찾고 나니 자기가 상대하는 여자가 어떤 불유인지 똑바로 간파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만 놓아달라고 청하자니 그녀가 상처받은 심정을 과도하게 심히 부풀려 특유의 설득력이 강한 방식으로 쏟아낼 것이 뻔했다. 게다가 남자는 여자를 버리는 것에 늘 서툴고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로즈는 국리를 거듭했다. 루스 팔로를 향한 감정이 변했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그녀를 식당에 데리고 다녔으며 같이 연극을 보러 갔다. 그녀에게 꽃을 보냈고 공감을 표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방만 빌린 셋집에 그녀는 가구가 딸린 하숙집에 각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집을 구하는 대로 결혼하자는 약속에 따라 그들은 괜찮은 주택을 보러 다녔다. 중개인들이 로즈에게 공남 허가를 내주었고 말은 알슨인이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받는 허가를 말한다고 하네요. 공남 허가를 내주었고 로즈는 그녀를 데리고 집을 여러 군데 보러 갔다. 만족스러운 집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로즈는 중개인을 몇 사람 더 고용했다. 그들은 이 집 저 집 계속 방문했다. 지하실의 저장구부터 지붕 밑의 다락까지 꼼꼼히 살폈다. 어떤 집은 너무 컸고 또 어떤 집은 너무 작았다. 어떤 집은 도심에서 너무 멀었고 어떤 집은 너무 가까웠다. 어떤 집은 너무 비쌌고 어떤 집은 수리할 데가 너무 많았다. 어떤 집은 너무 비좁았고 어떤 집은 너무 횡댕거렁했다. 어떤 집은 너무 어두웠고 어떤 집은 너무 환해서 탈이었다. 로즈는 항상 탐탁지 않은 점을 찾아냈다. 그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것이 당연했다. 소중한 루스에게 완벽하지 않은 집에 살라고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찾아보면 완벽한 집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은 고되고 지루한 노동이었고 얼마 못 가 루스는 슬슬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즈는 참으라고 그녀를 달랬다. 어딘가에는 그들이 찾는 집이 꼭 있을 테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그들은 집을 백채도 넘게 보았고 수층 개의 계단을 올라서며 부엌은 셀 수도 없이 구경했다. 루스가 녹초가 되어 분통을 터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만간 집을 구하지 않으면 그녀가 바랬다. 내 입장을 재고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린 몇 년이 가도 결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말 말아요. 그가 대답했다. 제발 인내심을 가져요. 얼마 전 수소문한 중개인들한테서 막 새 집 목록을 몇 권 받았단 말이요? 거기 있는 집만 해도 60채는 될 거요? 그들은 다시 물색에 나섰다. 더 많은 집을 보고 또 보았다. 무려 2년 동안 그들은 집을 보러 다녔다. 루스는 점점 말수가 줄고 비웃음은 늘어갔다. 그녀의 애처롭고 아름다운 눈에는 심술 그전 빛이 감돌았다.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천사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던 발로 부인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낯선 냉혹함이 어려워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상냥하게 대꾸했다. 하고 싶지 무슨 소리요? 집을 구하는 대로 바로 결혼합시다. 그나저나 우리에게 딱 맞을 것 같은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집을 보러 갈 기운이 남아 있지 않아요. 저런 가엾어라 좀 피곤해 보이긴 하오. 루스 팔로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로즈를 만나주지 않았고 로즈는 내심 기뻐하면서 그녀의 하숙집으로 찾아가고 꽃을 보냈다. 그는 더더욱 그녀에게 열과성을 다했다. 날마다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맞을 만한 집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로즈에게 아무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보살펴줄 다른 사람을 찾았어요. 나 오늘 그 사람과 결혼해요. 루스 그는 특급 인편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루스에게 당신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지는구려. 과연 이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당신의 행복이 최우선 아니겠소? 당신에게 공남 허가증 7장을 보내어 오늘 아침 우편으로 도착했을 거요. 그 중에 당신에게 꼭 맞는 집이 있으리라 확신하오. 로즈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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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